자 22번 요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아마도 자 어드벤트 되겠습니다 도래 라는 겁니다 도래 뭐 출연 이런거죠 무엇에 AI 인공지능이죠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의 도래 또는 출연이라는 것이 will vote well for 어디어디게 좋은 징조이다 라는 것입니다 emotional intelligence 감성지능 이라는 거죠 감성지능에게는 좋은 것 같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디에서의 AI 냐 workplace 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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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AI에 출연 되겠죠 그래서 AI가 이제 나오게 되면 직장에서 이런 출연하게 되면 어 정서 지능에 도움이 줄 것 같다 좋은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edge 접속하죠 뭐 뭐 하면서 이런 얘기입니다 AI gains momentum AI가 gain 얻게 되었어요 momentum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그리고 replace 바꿔줬다 사람들 되겠습니다 in jobs 일터에 있는 사람들을 바꿔줬습니다 대체했습니다 어디에서 every level 모든 수준에서의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대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따라서 들어주겠습니다 prediction 되겠습니다 그렇게 따르면서 예측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predictions are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 예측이 뭐냐 there will be 있을 것 같다 뭐가 있을 것 같다 premium 이라는 것이 있을 것 같다 placed on people 사람들에게 주여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놓여진 특권 같은 것이 있을 것 같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 EI 그죠 정서 감성 지능이 있는 높은 감성 높은 감성 지능이 있는 사람들한테 는 프리미엄 그죠 프리미엄이 주어질 것 같다 라는 예측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가 사람들을 대체하죠 AI가 추진형을 얻다는 얘기는 AI가 점점점 많이 사용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에 따라서 더 중요시 여겨지는 게 뭐예요? 바로 emotional intelligence 이건 AI가 없거든 그래서 emotional intelligence가 있는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수일치 gains replaces 수일치를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placed pp죠 놓여져 있는 프리미엄 되겠습니다 pp가 되겠습니다 이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emotional messages 라고 나오네요 emotional messages 이게 주어져 네 이 감정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 이 동산에 감정적인 정서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far beyond far 멀리 beyond 너머에 있다 이런 얘기죠 뭐를 the ability 능력 AI 프로그램이 흉내 내는 거죠 AI 프로그램이 흉내 내기에는 흉내 내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이 말은 뭐냐면 AI 프로그램이 흉내 낼 수 없어요 흉내 낼 수 있는 멀리 떨어진 그런 지점에 있는 거예요 AI가 이걸 흉내 못 내는 거죠 자 그럼 emotional message는 도대체 뭐냐 그거는 people 사람들이 send 보내는 겁니다 보내고 그리고 반응하는 메시지죠 respond to 뭐뭇에 반응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하고 보내고 반응하는 정서적 메시지라는 것이죠 while 뭐하면서 interacting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런 얘기죠 그죠 그 다음 s 뭐하면서 접속서가 나왔네요 we get further into 자 get into 어디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further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age 시대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시대일까요 스마트 머신의 시대로 더 들어감에 따라서 끊어주겠습니다 자 여기 스마트 머신이 결국은 AI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됨에 따라서 it is likely that that 일 것 같다 that 일 것 같다 이 가주어 대신 주어입니다 될 것 같다 뭘 같냐면 동명사는 sensing and managing emotions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자 sensing과 managing이라는 동명사 이 주어가 즉 emotion 감정 또는 정서라는 것을 manage 관리하고 sensing 알아채는 거죠 이런 것들이 will remain 뭐뭐인 상태로 있게 될 것이다 one type 한가지 유형인 상태로 있게 될 것인데 어떤 유형이냐 intelligence 지능의 한 유형으로 남아있게 될 거다 that puzzles AI that 관계대명사죠 위치로 바꿔줄 수 있네 그러면 그 지능은 어떤 지능이냐 그 지능은 AI를 puzzle 당황시킬 만한 당황시키는 지능이 되겠죠 그러니까 AI는 못하는 거야 AI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지능 그래서 mimic 흉내낼 수 없는 거죠 AI가 흉내낼 수 없는 지능의 유형이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this means 이것은 의미하는 거야 이것은 의미한다 뭐를 의미하는 거냐 접속 생략됐습니다 사람들 그리고 jobs 일자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safe 안전하다 from 뭐로부터 안전할까 being으로부터 안전하게 될 것이다 자 일자리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involving 관련된 거죠 뭐랑 관련된 거죠 AI와 관련된 일자리나 사람들은 safe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어 현재 분사 능동 EI를 포함하는 사람들 EI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문맥상으로 그래서 능동이니까 ING 썼습니다 molding being taken over by machine 되겠습니다 여기 take over 라는 것은 뭐냐면 take over가 장악하는 거야 그런데 장악당하는 거죠 뭐에 의해서 기계에 의해서 장악되는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수동 주의하십시오 being taken over 수동 주의하십시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느냐 서베이가 있었습니다 인 서베이 서베이가 있었는데 조사가 있었는데 거의 3 out of 4 4명 중에 3개 중에 3개가 있는데 executive executive 는 중역입니다 중역 exe 이게 실행 파일도 확장자가 exe죠 그래서 execute 실행하는 건데 이게 이제 기업의 중역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위직 관리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고위직 관리 중역들 중 중역 4명들 중에 3명이 c asb입니다 a를 b로 본다 ei라는 것을 바로 기술로 본다 스킬로 본다 어떤 기술이죠 must have 꼭 가져야만 하는 기술로 본다 라는 얘기입니다 for the workplace 일터에서 이런 얘기죠 in the future 미래 as 뭐뭐 하면서 이런 얘기죠 자 automatizing 자동화된다는 얘기 자동화되는 거 무엇의 routine task routine 일상적인 task 과제 일상적인 일들의 자동화라는 것이 bump up against impossibility 되겠습니다 자 bump 부딪히는 겁니다 agenist 뭐뭇에 대해서 부딪히는 거야 불가능 impossibility 불가능성에 대해서 부딪힌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무엇의 불가능성이냐면 creating 만들어내는 거다 효과적인 effect 효과적인 ai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효과적인 ai를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점에 부딪히면서 뭐가 부딪히는 거예요 일상적인 과제를 자동화시키는 거죠 그것을 자동화시키는 게 불가능한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아 보니까 말이야 그 뭐죠 이 이 이 라는 것이 must have 스킬로서 꼭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effective 효과적인 ai를 만드는데 이 ai는 무엇을 위한 ai for니까 무엇을 위한 ai냐 activities 활동을 위한 ai고 그 활동은 관계대명사 되시죠 그 활동은 뭐냐면 요구되는 활동이다 요구하는 활동이다 require니까 정서적 기술을 요구하는 활동에 대해서 효과적인 ai를 만드는 게 불가능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정서적 기술을 스킬을 수반하는 활동 요구 있죠 이 활동을 위해서 요게 쓰일만한 ai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뭐예요 야 이거 ai로 안되니까 뭐야 이모셔널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구나 요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